무슬림들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는 괜찮아요. 거래에서 이득이 나는 건 괜찮은데 돈을 주고 돈을 먹는 건 안됩니다. 진실한 이슬람 교도들은 라스베가스 가도 불가능합니다. 그 카지노에 못 들어가는 거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못하게 하는 게 도박 안 돼요. 투기잖아요. 도박, 투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벌받는다, 이거 죄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습니까? 저녁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길거리에. 그런데 나 혼자 하고 차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빨간불입니다. 건너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뱅킹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도 없는 거리, 차도 없고 분명히 빨간불인데 안 건너가고 파란불을 바뀌었을 때 건너갈 때 느끼는 윤리전 만족감. 그게 이슬람 뱅킹에서 무슬림들이 갖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함께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과 함께 더 릴리전. 종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더 릴리전.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김 프로입니다. 요즘에 진짜 장환의 과제죠.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꼭 그렇게 올드한 표현을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더 릴리전. 오늘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가 불교도 했고요. 이슬람교도 지금까지 계속 방송을 해오고 있고요. 오늘은 이슬람교의 이자. 돈 얘기군요. 돈 얘기. 이슬람교의 돈 얘기. 이슬람교의 돈 얘기. 무슬림들한테 돈을 어떻게. 그러면 서강대 유로매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85년에 서강대 종교학교 입학할 때요. 저희들이 우리과를 뭐라고 그랬냐면 실업자 양송소라고 그랬어요. 종교학과 나서 뭐하냐. 너무 신문 목사됐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3%의 더 릴리전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박현덕 교수님이 좋아하나 봐. 맞아요. 맞아요. 교수님이 이걸로 먹고 산다는 표현은 잘 안 돼요. 이런 저런 표현은. 오늘 표현들이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미있는 게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알고는 계시는 것 같긴 해요. 다들 이자 못 주는데 이런 얘기는 하는데 실상이 어떤지가 좀 궁금해서 이자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슬림 국가라 할지라도 이자를 주는 은행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없는 은행이 시작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예요. 근대에 들어와서? 근대에 들어와서 이게 시작됩니다. 사실 이제 뱅킹이라는 게 이자 없는 뱅킹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식민 지배를 받았던 무슬림들이 그중에서 특히 저평가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마우두디라는 사람이거든요. 마우두디? 네. 마우두디. 알라 마우두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의 국적으로 따지면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도 식민지에서 인도인으로 태어난 건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무슬림으로서 제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의 원칙에 우리 무슬림의 원칙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하나하나 좀 바꿔보자.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이슬람 뱅킹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했는데 실행은 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죠. 그 실행을 60년대 들어와서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63년에 이슬람 뱅킹이라는 게 들어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슬람 뱅킹은 뜻은 뭐냐 하면 이자 안 되고 투기 안 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꾸란에 너 돈 빌려주는 건 괜찮은데 너 그 대가로 이사받으면 너 벌 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꾸란에서는 정확하게 리바라고 그러거든요. 리바라는 게 증가한다는 뜻인데 리바 금지입니다. 증가? 그러니까 리바라는 뜻이 이자로 번역이 되는데 그 의미는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증식. 증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꾸란에서 금지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전승에 따르면 아마도 예언자가 유대인들의 이자 놀이를 굉장히 안 좋아했다. 거기 또 이자 놀이의 선수들 아니야. 그렇죠. 완전 선수들. 그래서 이자 놀이를 금지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슬림 사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돈을 빌려줬다가 날라가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보상을 안 받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게 이슬람법의 전통적으로 어떤 좀 안 좋은 방법인데 별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닌데 어떤 편법이 있냐면 영어로 하면 더블 세일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더블 세일.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 프로님한테 이 프로님은 저한테 돈을 빌고 싶어요. 그래서 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프로란 2조 5%를 얘기하는 겁니다. 20% 하죠. 여기 없어요. 지금 그 1% 네. 2조 5%님한테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돈이 제가 천만 원 빌려주고 나중에 천만 원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슬람에 따르는 뱅킹이네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면 내가 천만 원 주면 나도 리스크가 있는데 돈을 갖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돈을 주지 않고 핸드폰을 천만 원에 삽니다. 제가. 네. 그 핸드폰을 제가 천만 원에 사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저한테 이거를 천백만 원에 사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자입니까 거래입니까. 소위 깡 같은데. 너무 불편하다. 경전을 지키는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는 괜찮아요. 거래에서 이득이 나는 건 괜찮은데 돈을 주고 돈을 먹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야 너 있잖아. 지금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사회야. 그러니까 네가 막 노동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을 잘 하는 게 있어.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돼. 그게 부자되는 길이야.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증식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따박따박 돈 넣어놓고 연 이자 몇 퍼센트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슬람익 뱅킹의 특징입니다. 대출이 있긴 있겠는데 그럼 대출을 위한 뭔가 담보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네요. 우리 개념으로 보자면.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담보 사실 담보도 잘 안 잡는데 뭐냐면 제가 이슬람익 뱅킹 63년에 이집트에서 들어선 뱅킹이 뭐를 했냐면 돈을 빌려주는 게 같이 투자를 하는 개념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게 같이 투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회사에서 나 지금 1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은 우리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은행이 빌려주면서 같이 이익을 쉐어하는 겁니다. 투자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을 벌면 은행도 돈을 버는 거고 이 사람이 돈을 손해보면 은행도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 은행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우리가 일반적인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망하든 뭐하든 담보해서 먼저 갖고 가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런 걸 약탈절금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너 관계없어. 네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런데 잘 돼도 약정된 이자만 줘. 그럼 이거 여기에 연동하는 건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면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인베스먼트라고 하는잖아요. 이걸.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에 비례하는 배당을 받는 건데 여기는 돈을 빌려주고 배당을 받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득이 나면 같이 이득을 얻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은 이자가 없는 은행 가능하죠. 그리고 주식 투자도 가능해요.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하는 거니까요. 투기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자 없는 은행은 투기 안 되고 이자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 무슬림들. 그럼 이런 거 가지고 또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런 거 괜찮습니까? 저녁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길거리에. 그런데 나 혼자 하고 차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빨간불입니다. 건너가시겠어요? 안 건너가시겠어요? 저는 안 건너입니다. 저는 안 건너는데 제가 미국에 있다가 사실 그게 습관이 돼서 안 건너고 있었거든요. 아, 뒤에서 왜 크락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 환당한 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슬람 뱅킹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도 없는 거리, 차도 없고 분명히 빨간불인데 안 건너가고 파란불이 바뀌었을 때 건너갈 때 느끼는 윤리적 만족감. 그게 이슬람 뱅킹에서 무슬림들이 갖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하느님이 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누가 아는더라도 나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자부심을 세워하는데 나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힘듭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힘들죠. 돈을 벌 수 있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사실 지금 보면 투자는 가능하지만 이자가 안 된다는 거니까 오히려 안정성이 좀 더 떨어지는 느낌이긴 하군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제가 자동차를 산다.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산다. 그럼 5천만 원 자동차가 제가 돈이 없으면 다운 페이먼트 얼마 해놓고 나머지를 융자로 해서 은행에서 하던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자 없는 은행은 어떤 거냐면 자동차를 은행이 사와요. 그러면 사오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걸 합쳐서 저한테 무이자로 할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동차가 제가 융자를 해서 사서 5천만 원짜리가 5천5백만 원이 되나. 은행에서 나한테 5천5백만 원에 파나. 나는 비용이 똑같은데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자는 내지는 않잖아요. 그게 윤리적 만족감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는 거군요. 어떻게 비싸게 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같은 개념이긴 한데 비싸게 산다는 게 그만큼의 이자가 붙은 거죠. 할부 이자가 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이자를 붙인 게 아니라 거래에 따른 마진을 붙인 거죠. 그렇게 하면 벌받는다. 이거 죄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게 되어 있고요. 사실 그건 안 좋은 거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죠. 무슬림들한테는. 그런데 그거는 꾸란해서 다 되어 있고 하지만 일일이 다 지키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기법이 발전하는 거고 60년대부터 이집트에서 발전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많은 나라들에서 무슬림들이 어떻게 했으든지 세상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을 누가 이자로 많이 벌든 간에 우리는 그러지 말고 무슬림에서 올바르게 살아보자.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개인 차원에서 오케이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하고 또 돈 없는 사람은 솔직히 해당도 안 되니까 이자 소비가 발생 안 할 거니까. 그런데 기업들 있잖아요. 아랍권에도 큰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람코가 있다. 이게 수조 달러가 있을 수 있는데 야 너 자금 운영 어떻게 하냐. 나 은행에 맡기지. 이자 안 받아. 기업들도 그래요? 아니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그런 은행들이 투자를 할 때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최대한 이슬람적인 투자를 하려고 그러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무슬림이어서 은행이 있다. 큰 회사다. 돈을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3%에 투자를 하려고 3%가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네. 돼지고기 같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억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3%가 하는 사업에 돼지고기와 관계가 있네요. 그거를 빼시면 내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걸 많이 따져요. 최대한. 혹시 아까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자 안 된다 투기 안 된다 이거였었잖아요. 투기랑 투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윤리 말고 윤리는 말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자랑 투기는 또 어떻게 구분이 돼요? 글쎄요. 저희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증권은 투자라고 봐요. 증권은 투자. 증권은 다 해요. 그러니까 생산에 투자되는 거니까. 생산적인 거. 그런데 그 외의 걸로 막 뻥치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돈 놓고 돈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자하고 투기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슬람 세계에 좀 친실한 이슬람 교도들은 라스베가스 가도. 불가능합니다. 그 카지노에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못하게 하는 게 도박 안 돼요. 그러니까 투기잖아요. 도박 투기 안 되는 겁니다. 매춘 안 되는 거. 로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로또 없어요? 없어요? 로또 없어요. 어떻게 거기 가면 안 되겠다. 로또 사야 되는데. 로또 안 됩니다. 안 되겠네. 네. 안 돼요. 그게 투기니까. 윤리적인 삶을 얘기를 해요. 제가 되게 디테일한 질문들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경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로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경품은 돼요? 경품은 제가 하는 건 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 큰 건 아니잖아요. 선물식으로 주면 가능하죠. 선물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 인간이 노력해서 신의 가오를 막 추구하는. 그러니까 신의 가오는 내가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면 신의 가오가 있는 건데 이 도박이라든지 로또 이런 거는 내가 막 신의 가오를 막 어떻게 막 하는 거지. 그렇죠. 나의 삶의 태도 이런 건 관련 없고 제발 한 방만 이런 게 신의 가오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해 준다는 거지. 대신 안 해 줄 뿐더러 야 너 그렇게 살면 더 좋은 거 아니거든. 이렇게 경고라는 거.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 살라 이거죠. 돈 가지고 돈 갖고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고 그리고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걸로 해서 돈을 빌려주라. 그러니까 이 서양세계 또 유태인들의 전통을 이렇게 전승한 서방세계에서는 희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7년? 7년인가 지나면 다 탕감해 줘. 너 이상 이 사람 못 갚아. 그런데 너 계속 하면 너 벌 받는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난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든 원금이든 다 탕감해 주고 놔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자를 받지 말라 했으니까 그런 희년 제도는 없겠네. 희년 제도는 없지만 굽인세를 많이 걷어서 사람들을 구제를 하죠.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가 사회보장 제도가 굉장히 발전했던 사회였어요. 근대 이전에. 제가 늘 항상 하는 비유이지만 예를 들면 집에서 일하는 물 기리는 일을 하는 노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있으면 그런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물을 기러오다가 물 돌멩이에 넘어져서 깨진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구하는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도 사주고 그걸 태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었던 사회예요. 공동체 의식이 강한. 굉장히 강합니다. 사회 부족. 그래서 무슬림들이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아프리카 이런 데들 또 서아시아 이런 데들도 사회주국가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천 세계도 이자 금지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중세 사회에서. 마틴 로터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천주교신자들이 과거에 그리스도교신자들이 돈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말종이 돈 얘기한다는 것은 영원히 타락됐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 놀이를 누가 합니까? 유대인들이 한 거죠. 그런데 아까 그 문득 보험과 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지금에 생각하는 우리의 보험은 사실 그 돈을 받아다가 일정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아서 돈을 키우고 나중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돈을 보상해 주는 게 보험인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개 같은 개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금을 마련해놓고 그 사람이 생기면 도와주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그럼 와크푸라고 그러거든요. 와크푸가 뭐냐면 무슬림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잖아요. 과거 같으면 제가 이 천억 달러를 주고서 다 갖고 가지는 못해요. 제 아들한테 상속이 안 돼요. 그러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제 칼리파가 있지 않습니까? 칼리파가 저한테 이 천억에 가까운 땅을 줬는데 이거는 제가 재직하고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죽고 나면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더군다나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놈을 보니까 티미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그럼 이놈 뭔가 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보니까 마땅한 돈벌이는 없고 그러면 이제 편법을 쓰는 거죠. 이 와크푸를 내가 재산을 가지고 여의도만한 땅을 나는 이 땅을 공공재산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 그래놓고. 그래놓고. 그런데 이슬람법에 따르면 이게 와크푸거든요. 와크푸는 반드시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관리자. 관리자는 내 아들을 딱 해놓는 거죠. 그럼 관리자는 거기서 일정의 금액을 받게 되고 여기 이 여의도만한 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출 수익은 내가 특정의 기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의도의 빈민을 위해서 이걸 써라. 그러면 이 빈민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데 계속 그 돈이 나오면 쓴다든지 우물을 파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된 목적에 따라서 돈을 써요. 그게 와크푸라고 그럽니다. 지금 투자 이야기도 했고 예금은 안 되는 거 알겠고 투기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인들이 대출받을 때 그러니까 큰 거 아까 자동차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보다 더 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무이자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데 딱 보아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돈을 못 벌게 뻔하면 이거 빌려주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신조항에 많이 가르고 가르고 해서 기법이 발전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철폐를 하기 전에는 거의 손해력이 없었어요. 무이자 은행들이. 왜냐하면 나의 고객을 잘 선정해서 은행도 돈을 벌 수 있는 고객들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그런 사업체들을 계속 좌설을 해서 재무제표 다 보고 그래서 여기는 괜찮다 그러면 빌려주면 분명히 그 회사는 돈을 벌고 같이 시약을 하니까. 신용평가 시스템이 발달해 있었군요. 네. 그랬었죠. 근대에 들어와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무이자 은행이 갈 수가 있으니까요. 무이자 은행이 손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이자 은행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는 달라요.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무슬림 다수 국가죠. 이집트는 이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근본 개념이 아닙니다. 정치 체제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란은 이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슬람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고. 사우디는 이슬람 국가 아니죠. 무슬림 다수 국가죠. 그 나라 자체가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이슬람 원리에 따라간다면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무슬림 다수 국가라고 하잖아요. 다수 국가죠. 그러면 무슬림 입장에서는 나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고. 이집트에 있는 은행은 우린 이자 드립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슬람 은행을 찾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은행에서 이슬람 이자가 없는 은행이 돈을 벌겠습니까? 이자가 있는 은행이 돈을 벌겠죠. 그런데 내가 나는 무슬림인데 난 진짜 이슬람 은행을 찾기도 어려운데 이자 있는 은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자 있는 은행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다른 계좌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설명을 드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내가 사실은 현역에 있을 때도 또 얼마 전에도 사실 아랍권 특정이 될 것. 아부다비 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펀딩하는 그 일도 제가 대신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랍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너 이렇게 한 번 와서도 안 된다. 계속 관계를 맺고 네가 이쪽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리뷰션,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잘 본다 얘네들은. 그래서 한국 같으면, 사방사회 같으면 내가 크레딧이 있고 내가 정당한 좋은 상품이 있으면 가입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안 그렇더라고. 계속 시간을 두고 저 친구가 우리 사회 혹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컨트리뷰션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얘기는 안 하는 상태에서 계속 관찰하고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그런데 그런 생각부터 이렇게 길게 가나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관념이 있으니까 너 망하면 나도 망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검증의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진짜 느리다. 그래서 그걸 잘못 이해한 게 아랍 후진적이야. 그래서 얘네들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느려. 그리고 이게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어떤 프렌시플이 거기 있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랍 지역에서 1천억 원을 융자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이자는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또 쉐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까지 천억 가지고. 그럼 부동산을 사겠죠. 부동산을 사서 거기에 나오는 이득을 공유하면 되잖아요. 월세는 이자로 안 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부동산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월세가 나오면 월세를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럴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양도소득서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사는 집하고 그렇게 투자해서 사는 거하고 좀 차별을 해달라.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그거 하려다 실패한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그런 돈이 들어와서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뭐라미 양도소득서나 이런 걸 면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쿠쿠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맞아요. 그때 스쿠쿠. 네. 이슬람 채권. 그때 이명박 정부 때 두 가지가 엄청 유행이에요. 스쿠쿠하고 한랄. 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 넣고 돈 먹기가 안 되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실물 거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슬람에서 금하는 곳에서는 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제가 돈을 무슬림들이 돈을 빌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박현도체의 매춘 사업이나 그런 거 관련된 거라든지 위스크 사업 이런 거에 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따지고 조심스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결정을 다 못하니까 이슬람 법학자들이 이 커뮤니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법학자들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한국어로 지금 투심이구나. 투자심이 위원회. 그건 이제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무슬림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법학자들이에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슬림 학자들이 전부는 문을 따지면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슬람 사회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슬람과 유대교는 법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법의 중심의 종교고 그리스도교는 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말씀으로써. 문총. 보시기에. 보시기에 어땠는지. 보시기에 좋더라. 보시기에 좋은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 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군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도 역사적으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무슬림들 특징 중에 뭐냐면요. 사람의 신용은 굉장히 중요하는데 예를 들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과 종이로 돼 있는 증서가 거의 같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무슬림 사회에서 재판할 때 과거에는 종이로 된 문건을 신용하지 않았어요. 종이를 신용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는 걸 중요시하는데 거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인간은 거짓말하지 않는 존재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슬림들이. 그런데 이제 무슬림들이 만약에 세상을 계속 지배했더라면 아마 그게 살았을 텐데 지금은 19세기 이후로 서양세계가 완전히 지배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많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죠. 다시 찾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무이자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꾸란에 나와 있는 너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아 하는 그거를 계속 지켜온 게 아니라 이 정신이 훼손됐다라는 걸 자각한 누군가 아까. 네. 마우도디. 그분이 이집트에서 그걸 일종의 운동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감화받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무브먼트 같은 거였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완전히 서양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서는 무슬림들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건 우리 것이 좋은 것인데 좀 찾아보자. 도덕적으로 살아보자. 이거 무슬림 우리가 내가 꾸란을 읽고 있는데 꾸란을 읽어서 내가 배우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 좀 이거 맞춰보자고 하는 게 이슬람 근본주의. 그런데 이제 조금 헷갈려지는 게 통상 우리가 중동 미들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슬람 국가들이 집중적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로코부터 알제리 다 이슬람 국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다음에 저 파키스탄까지 그게 이제 중군동 여기라고 보면 거기에도 보면 크게 두 가지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어딜 파두고 그냥 쿨쿨쿨쿨 나오는 거야. 기름도 나와 가스도 나와 바다를 파도 나오고 땅을 파도 나오고 카타르니 이런 데들 아니면 UAE 아부다비 이런 데들 얼마나 못 받은 나라. 그런데 같은 이슬람인데 어딜 파도 안 나와 그런 데도 있잖아요. 이게 친애 은총이 이렇게 차이 나나 그런데 그 나라들끼리도 기름이 터져서 부국이 된 나라. 물론 국민들까지 부국인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던데 가보니까 정서가 많이 틀리고 돈에 대한 관점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요. 사실은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사실 중동 석유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게 그걸 다 개발하고 발견한 사람들이 다 석우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일종의 조차세를 받았는데 나중에 60년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들이 관장하면서 접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돈의 자본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하느님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않잖아요. 산유국들은 기본적으로 왕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왕의 재산으로 많이 생각하죠. 왕가의 재산이고 왕이 그러한 재산을 국민들에게 아버지처럼 나눠주는 그런 선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정의 정신이 살아있기는 어려운 지역들이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왜 중동의 이슬람이 이슬람을 많이 믿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안 되냐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건 이슬람 때문에 그래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민주주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구조입니다. 산업구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일수록 더 비민주적이에요.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산업구조가 석유산업을 하는 나라들은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울산 정유원장 가보십시오. 여자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단위 면적당 노동 인구의 그것도 적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장치산업이 돼서 한 번 플랜트를 딱 심어놓으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해서 쭉 나와버리기 때문에. 석유는 거의 금융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도 별로 많지 않고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여성들이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로코 같은 경우에나 모로코나 튜니지 같은 경우에 튜니지가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거든요. 석유 안 나오지. 석유 안 나오죠. 석유 안 나오니까 이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는요. 값싼 노동력으로. 그렇죠. 값싼 노동력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르기바 대통령 때부터 여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거리에 했고 여성들이 일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과 사는 사람 법을 배우고 돈이 생기니까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튜니지가 우리나라 여성들보다 참전 정치에 나가는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문화권을 되게 무시하는데 지표상 한국이나 일본보다 여성의 참전율이 더 높은 나라가 튜니지예요.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을 이슬람과 상관은 없고 산업 구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사우디가 빈살만이잖아요. 얼마 전부터 여자들도 여성들도 운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남녀차별을 좀 극복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우디로 가보니까 우리는 사우디가 진짜 잘 살 것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엄청 아랑코가 있고 빈살만이 어마어마한 부자고 그러잖아요. 사우디 국민들이 잘 못 살더라고요. 네. 빈 부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유를 팔아서 이렇게 살살 나눠줘도 이게 커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빈살만이 뭔가 개혁군주로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나오면 안 되겠네. 여성들도 일해야 되고 생산력에 동원이 돼야지만 나라가 유지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들이 고민이 뭐냐면 사실 2000년 6월에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했던 야만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돌이 없어서 석유 시대가 끝났냐? 아니지 않느냐. 석유가 있어도 석유 시대가 끝난다. 2030년이면 석유를 팔고 싶어도 한 방울도 못 판다. 어떡할래? 그때 얘기를 했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 목만템을 놓쳤고요. 2015년부터 전부 다 큰일 났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특히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후쿠시마 원전 이래로 리니어블 에너지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2030년 2050년 탄소중립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전 세계가 석유를 더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랍 국가들의 산유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석유만 있어요. 석유만 있는데 100% 석유를 팔다가 60에서 70%밖에 석유를 못 팔면 나라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동 산유국들이 지금 발등의 불이 뭐냐면 산업 다각화. 산업 다각화를 해야 되고 그럼 석유 아닌 데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들이 꿈꾸는 나라는 대한민국처럼 석유는 없어도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서 세금을 운영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으로 여성들을 끄집어내는 거고 끄집어내려니까 여성들한테 자유를 주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사우디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 모든 게 어디에 지금 꽂혀 있냐면 산업 다각화합니다. 석유 없이 세상 산업 날 수 있는 거. 그래서 태양광이니 데이터 센터 세우고 바이오하고 엄청 열심히. GDP 1%라도 올리면 0.5% 올리면 그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참 지난 얘기니까 표현이군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09년도인가 우리 MB 정부 때 UAE한테 원전 수주를 한단 말이에요. 9년인가 10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2009년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깜짝 놀란 게 원전 수주 하면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니까 저쪽에서도 응당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 게 있거든. 그게 뭐였냐면 아부다비 정부 혹은 왕실에서 운영하는 펀드에서 리뉴어블 에너지 펀드.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펀드의 LP 투자 그러니까 투자자로 좀 나서달라 한국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일을 업계에 있을 때 그 일을 실무자로서 좀 했거든요. 깜짝 놀란 게 아부다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국부가 3억 불씩 넣는다 그랬거든요. 기름 팔아서 하루에. 3억 불. 그래서 알잖아. 경찰차 페라리 타고. 그렇죠. 그런 나라 아니야. 그런데 그 나라가 기름만 써도 몇백 년을 쓸 수 있어요. 자기 나라는. 그런데 원전을 유치하는. 그렇죠.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리뉴어블 에너지 펀드에 출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에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수소다 이런 거 하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아부다비의 왕을 비롯한 리더십은 굉장하다. 네. UAE가 가장. 그렇죠. 그래서 그 UAE 중에서도 아부다비.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는데 아이나 다를까 국민들이 그 왕과 그 패밀리들을 존경하더라고요. 그리고 탁월하게 그 지역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지금도 어쩌면 전 세계의 어떤 자금줄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이니셔티브도 갖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7개의 아미르 국가가 7나라가 아미르 국이에요. 왕이 와미르고요. 아미르가 다스린 나라를 아미르 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마라라고 그래요. 이마라트가 이제 복수고. 이마라트를 영어로 써놓으니까 영어권에 대해 에미레이트라고 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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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오늘부터 이마라트로 합시다. 이마라트 7개거든요. 7개가 그러면 다 국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7개 나라가 합쳐서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외교하고 국방. 그중에 수도가 아부다비. 아부다비 국가. 그다음에 총리 국가가 두바이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구는 천만인데 자국민이 백만이. 백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등치가 아무래도 사우디보다는 등치가 작잖아요.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시대 그다음에 석유 없는 시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보통은 이마라트가 먼저 얘기를 하면 나중에 조금만 있으면 사우디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도력이 있는 거 같아요. 선도력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존경하고. 사우디는 같던데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것보다. 또 얘기하면 사우디 못 가나. 하여튼 무서워. 저한테도 이러는데 유에이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유에이군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에이가 훨씬 더 활발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슬람 세계가 굉장히 다양해요. 무슬림 세계가 다양한데 우리가 무슬림이 이럴 것이다라고 고착돼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이마라트의 이슬람과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은 또 다르고. 그러겠죠.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마치 한국 사람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슬림들이 근대에 들어와서 전부 다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딱 내 나라만 안 받습니다. 딱 내 나라만 안 받아요. 맞춰보십시오. 내 나라 안 받은 곳. 식민 지배? 네. 이집트 안 받지 않았나요? 영국 지배 받았죠. 사우디. 사우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영국이. 그래요? 영국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란? 이란 안 받았죠. 그런데 이란이 시밋에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이란은 영국과 러시아가 부딪히는 곳이에요. 완충 지역. 완충 지역으로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터키. 치킨은 다 뺏기고 그것만 남은 거잖아요. 다 뺏기고 그거 남은 거고. 맞습니다. 오수만 그거 다 뺏기고.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기 힘들다. 너무 험해서. 정말 거의 다 뺏기고. 굳이. 굳이. 내 나라 빼고는 전부 다 서구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거든요. 영국 프랑스의 지배. 이탈리.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무이자 은행이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직 이름을 까먹었는데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만나서 야 줄 좀 굳자 이제. 사이스 피코. 사이스 피코.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 보니까 딱 직선으로 했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칠이요. 처칠이 딸꼬질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어떤 얘기냐면요. 처칠은 점심때마다 항상 미스킨를 먹었고. 손을 보니까 처칠이 그었다는데 불명해서 처칠이 얘기하다가 했을 것이다. 윈스턴의 핸드라고 하면 돼. 윈스턴의 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칠의 윈스턴. 윈스턴의 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입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다.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만큼 서구가 마음대로 진의 마음대로 주물럭 주물럭 거렸어요. 거기서 이제 근대를 시작한 근대성을 시작한 무슬림들이 새로운 서구가 말하는 근대성이라는 게 무슬림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우리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나왔던 거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 그럼 그 무슬림의 지금 금융 시스템도 좀 이렇게 약간 양극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무이자 은행은 무이자 은행대로. 사실 지금 우리 석유산업도 얘기하고 했지만 굉장히 금융산을 발달했잖아요. 가장 발달한 나라는 제가 봤을 때 말레이시아라고 보거든요. 말레이시아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윤리적으로 살아봅시다라고 했던 그 율법이 어떻게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좋아졌어요? 거기는 국가적으로 이슬람이 그 뱅킹을 키웠어요. 국가적으로 키웠고. 마라티를 가. 네. 그래서 거기는 이슬람 뱅킹이 가장 잘 발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전 세계 무슬림 지역이 다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트래디셔널 뱅킹이 돈을 더 많이 벌죠. 그래서 트래디셔널 뱅킹이 더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슬람 뱅킹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란이 트래디셔널 뱅킹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그걸 다 이슬람 뱅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약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이이자라고 하느냐 이익이라고 나눈 거냐 하느냐. 이름만 바꿔서? 이름만 바꾸면 그건 무이자 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면 편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오는 이슬람 뱅킹의 통계를 100% 신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무슬림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많으시잖아요. 무슬림 친구들이. 그분들의 경제관 그분들의 재산에 대한 생각 정말 그러면 꾸란히 얘기하듯이 야 너 남의 돈 뺏지 말고 이자도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재산 증식을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돈에 대한 관점이 서방이나 혹은 유태인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다른 걸 느끼세요? 아니면 아니야 그건 솔직히 그런 거고 똑같아. 그런데 제 친구들은 이슬람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신실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원리 원칙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한 그러는데 무슬림들도 여러 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아니죠.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에 도둑놈이 있는 것처럼 무슬림 세계에 도둑놈이 있고요. 한국에 나쁜 놈이 있는지 무슬림 세계에 나쁜 놈이 있는데 저는 주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었죠. 왜냐하면 이슬람을 공부하겠다는 게 저는 비무슬림으로서 공부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항상 원리 원칙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제 친구들은 부자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번 결혼한 애들은 많이 있는데 부자는 많지는 않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뭔가. 돈도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 번 결혼할까. 그러게요. 와이프를 열어두는 게 아니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런데 김 프로님의 질문을 조금 더 빌드업 해서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산 증식이라는 건 그거는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의 문제라서 본인들이 보통 부동산들을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부동산 사고 그러면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그런 경우에 예금을 해놓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나누는 문화가 좀 강하긴 해요. 제 친구들을 보면. 그러니까 있으면 가족들하고 나누고 누구하고. 그다음에 누구 형님 딸이 결혼하면 거기에 엄청난 돈을 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관이요. 우리보다 훨씬 끈끈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가족관이 끈끈한가 생각해 보면 거기는 사촌 간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가족보다 우리 가족보다 훨씬 더 끈끈해요. 우리도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사촌끼리 결혼한다고 그러면 아마 가족의 개념이 훨씬 강할걸요. 그렇죠. 누구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이게 유목이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제 그 안압공항은 굉장히 여건이 좋은 유목이 아니거든요. 그냥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목초지를 따라서. 염소든 양이든. 그러니까 저쪽에 가 있는 가족이 있고 저는 여기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뢰 기반으로 안 하면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정주민족은 계속 체크가 되잖아요. 뭐 좀 이상한 짓 하냐. 그런데 이거는 좀 멀리 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 신뢰 관계. 그래서 배도인들 초대받아보면 어마어마하게 잘해 주잖아요. 뭐 진짜 전력 전심을 다해서 손님대적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삶의 터전에 대한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무슬림도 굉장히 다양한 측이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무슬림들이 나누는 문화는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하려는 마음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강하지 않나. 제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교 전통보다 오히려 더 끈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좋은 점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무슨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슬림 사회도 많이 세속화가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모르는 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신앙심이 깊고 돈 있는 사람들은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더 릴리전의 두 번째 시간 참여하는 건데 종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역사에 그 역사에 그 역사를 따라 들어가면 항상 존재하는 게 애민 사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도 들었고 보니까 왜 이자가 안 된다고 했는지 왜 투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지 왜 투자할 때 나쁜 곳에 하면 안 된다고 했는지 그리고 왜 보험이라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근본은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였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게 세상이 발전하면서 속세가 묻으면서 변질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로또 하지 말고 주식하란 말이야. 아 그래. 로또는 금지. 아 이제 로또 안 돼. 주식은 된다니까. 주식 투자는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슬람교에서 정말 이자가 없는 건지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강대 유로매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더 릴리전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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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